교수님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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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 과제는 다섯 개군요 아뇨 불만 없어요 다 헤어있게요 심지어 창작과제가 두 개라고요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 안뇽 안뇽 궁금하진 않지만 질문은 없냐시기에 여쭤보자면 학생들에게 다 이런 과제를 내주시나요 이 노래는 교수님이 쓰라 했어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만 드러내던 추엔 인간적인 양의 거짓받았음에 그랬음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기타 사과드려 과제를 받았지만 또 다른 할 일이 얻어 쌓아 있었기에 미루고 미루다 하루 전 날에 애써 만든 인도랜 교수님이 쓰라 했어 쓰는 노래 솔직히 대충만 드러내 남주엔 인간적인 양의 거짓받았음에 그랬음에 그랬음에 오우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밤새 가며 다 하고 바카스 빈 병은 늘어가기만 하고 원래 피곤한 얼굴에 너의 진 다크서클은 고장이 넘나 아우 이른 아침 일교시 깃을 매고 등교해 강의실문을 똑똑똑 안녕하세여 과제 몇 개 왔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다 해왔어요 그걸 진짜 다 해왔어요?